아 지금 대단히 반가워요 전 이 학교에서 그나마 똑똑한 담임선생님 똑딱이예요 선생님 교훈실 좀 다녀올테니까 잠깐 자습들 하고있어요? 네! 아 오빠야 아따 심심한데 장난쳐야지 야! 왜 때려? 내가? 그래! 장난치지마! 아스 비장해? 심심한데 장난쳐야지 야! 왜 때려? 내가? 그래! 장난치지마! 아스 비장해? 심심한데 장난쳐야지 자! 너 때려! 니가 때릴까봐 뭐해 이 자식아? 넌 싸우자! 야! 교실에서 싸우면 선생님한테 혼나 그래! 그럼 내가 선생님 호실 망볼게 야! 니네 뭐해? 응? 덤벼! 잠깐! 야! 너 왜 우리 형 때려? 응? 누가 덤벼! 야! 빨리 덤벼! 아! 는 지금 뭐하니? 응? 세명! 야! 아! 너 쳤어? 너네 끌어낸 거 뭐해? 응? 덤벼! 네네네네! 앉으세요 수업 시작하겠어요? 네! 첫 시간은 음악 시간이에요. 다 리코더 가져왔죠? 네! 다 같이 리코더 불어볼까요? 잘 불었어요! 다음 시간은 세계사 시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언제 일어났죠? 1차 끝나고 잘했어요 자 오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불닭아 네가 가서 수업 준비물 좀 가져오래 으아이 날마다 으아이 날마다 오빠 왜 선생님은 맨날 나한테만 심부름 시키세요 예? 내가 그렇게 만만해요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고요 오빠다 불닭아 미안하다 그럼 오늘 3일이니까 3번이 갔다 와요 네 오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가져왔어요 어 가져왔구나 자 읽어보세요 여기 있는 이 참외 참외에는 비타민 B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레몬에는요?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죠 아 그렇구나 너 레몬 들고 뭐하니? 제가 먹을라구요 독특 선생님 간식 시간인가 봐요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자 얼음 먼저 드려야지 아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 드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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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참외에는 비타민 B가 많이 함유되어 있죠 네 선생님 레몬에는요?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죠 아 그렇구나 뭐? 응? 너 레몬들 뭐하니? 제가 먹을라구요 똑똑 선생님 아 간식시간인가 봐요 네 간식시간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네 자 네 얼음 먼저 드려야지 왔다 교장 선생님 드세요 아 아 아 아 아 뭐 뭐 교장 선생님 뭐하세요? 클럽에 가려구요 위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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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수업을 아 수업 끝났어요 다들 청소하세요 네 검사하러 올거에요 네 청소하자 청소하자 청소를 열심히 나 여러분들 지금 뭐하네 네 손님 영업 끝났는데요 아 영업 끝났어요 네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네 네 잘 안주세요 네 오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 레몬에는 뭐가 들어있나요?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죠 아 뭐야? 넌 레몬들 뭐하네 제가 먹을라구요 어 똑똑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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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똑똑 선생님 어 저는 여섯살 김중여 어린이입니다 어 어 맛있는거는 형부터 어떻대요 어 그래 고마워 자 형이 돼가지고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먹어 나 사실 어른이었어 늦었어 헉 현실이 Bild 그려 이케 fired monday smiling 감사합니다.